2줄 2줄 뭔가 띄워서 요런 스타일로 해요 그래서 딸랩 파스타가 가운데에 홈을 더 어떻게 꽉 줘서 간격을 완전히 구역을 구분을 잘 하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눌러줘야되요 도삐오가 둘이에요 도삐오 말그대로 나뉘어 띠가 두개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게 하나가 뭉쳐지지 않게 구역을 줘서 그런데 하나인데 두개로 드실수 요렇게 도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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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삐오